정세현씨 오늘은 왠지 토이스토리 말씀해주면 좋겠어요. 정미애씨 7살 아이랑 볼만한 영화 추천해주세요. 토이스토리가 딱이네요. 네 토이스토리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7살 아이랑 딱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3편에서 원래 자기랑 같이 놀던 주인, 주인이라고 할까요? 영화서에서는 아이라고 나오는데요. 앤디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그 장난감들의 그 이별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니라는 아이가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어느 날 보니가 가족여행을 떠나게 되고 보니가 이 여행에 장난감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여러가지 모험들이 펼쳐져요. 예를 들어 새로운 장난감 포키가 말썽을 부리기도 하고요. 헤어졌던 친구인 보핍을 만나기도 하고 골동품 가게가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개비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고 이 개비가 조금 무서운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한 단계 더 성숙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편도 재밌을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왜냐하면 1, 2, 3편이 워낙 다 호평받았고 특히 3편이 마무리를 짓는 감동적인 결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 감동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4편 역시 재밌고요.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여운도 있고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재밌게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단한 게 이미 같은 주인공들로 3편까지 왔고요. 그리고 그 모든 주인공들이 다 같이 감동적인 마무리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새로운 이야기가 더 있을까 싶었는데 3편에서 감동적인 이별을 했다면 4편에서는 이별을 겪은 장난감들 장난감이 주인과 이별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싶지만 그 이후에 그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새롭고 감동적이더라고요. 특히 카우보이 우디 장난감들의 리더인데 우디가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아주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고요. 막판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별 이후의 이야기를 아주 감동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참 토이스토리 제작진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토이스토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는 영화죠. 어른들이 봐도 대사가 유치하지 않고 시나리오가 아주 탄탄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이게 장난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뭐랄까 우정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풀어서 얘기하면 관계의 책임이나 신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모셔도 충분히 감동받으실 겁니다. 안 볼까 관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3편이 워낙 감동적이었고 명작이라고 하죠. 그리고 워낙 이별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뭔가를 기대하신다면 좀 실망하실 수 있고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4편도 충분히 재밌습니다. 손지명 씨 26살인데도 토이스토리는 명작입니다. 김지우 씨 토이스토리 3를 너무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나오다니. 장혜진 님 토이스토리 시리즈 하나도 못 봤는데 4편은 봐야겠네요. 근데 4편만 봐도 될까요? 1, 2, 3편 못 봐도?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바로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저 캐릭터가 누구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거 몰라도 그냥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영화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공포물도 하나 있죠? 네. 사탄의 인형이 돌아와요. 너무 무서워. 인형. 네. 사탄의 인형이 원래 설정은 연쇄살인마의 영혼이 인형에 들어간다는 거였는데 이번엔 거기서 좀 달라져서 AI를 통해서 학습이 가능한 척 키가 점점 악랄해진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탄의 인형이 컨셉이 진화하고 진화하다가 AI. AI까지 갔어요. 무서울 것 같아. 이것도 있고요. 또 김내원 씨 주연이 이제 롱 리브 더 킹도. 진성기도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해피엔드라는 프랑스 영화도 개봉해 있습니다. 자. 노래는 토이스토리 중에 뭐 들을까요? You've got a friend in me를 준비했는데요. 랜디 뉴먼의 음악인데 1편때부터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테마 음악이죠. 이번에도 삽입이 됐습니다. 네. 대화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